한국만 들어오면 가격을 올리는 해외 기업들. 그들은 한국 시장을 테스트배드 시장으로 이용하면서도 판매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몇 배는 더 비쌉니다. 명품 매장에서는 1년에 서너 번씩 가격을 올리기도 하며 명품이 아닌 가성비로 유명한 해외 가구, 생활용품, 화장품 브랜드들까지 한국만 들어오면 가격이 급등하는 기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명품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한국이었는데요. 일부 한국 소비자들은 직접 해외에 가서 사오거나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를 할 정도로 구매에 열을 올립니다. 이를 내키지 않아 하는 해외 브랜드들은 자사 사이트 내에서 한국 배송을 아예 차단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쉽게 굴복할 한국 소비자들이 아니죠.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면 VPN 오해 접속으로 들어가고 결제 수단이 막히면 현지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며 한국 주소에서 막히면 배송 대행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하는 해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들이 한국에서만 유독 비싸게 파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어차피 그래도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브랜드들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한국 소비자들은 오히려 텐트를 치며 밤을 지새우고는 백화점 셔터가 열리자마자 좀비 때처럼 매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물론 대부분이 리셀러들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소비자들은 왜 해외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도 오히려 더 구매하는 걸까요? 한국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교사상으로 인해 과거부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요. 이로 인해 좀 더 비싼 옷, 좀 더 있어 보이는 곳에 가면서 자신이 체면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맥킨즈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45%, 중국은 38%가 명품 소비를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22%만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응답했죠. 이처럼 한국은 명품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한 일반인 예능 프로에 출연한 여성들의 가방을 계급도로 만든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가방을 가진 사람에게 지나친 관심을 기울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수저 계금론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면서 금수저에 대한 열망이 사치품 소비로도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한국 드라마에서는 가난하다고 설정된 주인공이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는 경우가 많아 매번 논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데요. 카드빚을 과도하게 지면서까지 사치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특히 SNS에 명품 가방이 나온 사진을 은근슬쩍 올린다던가 값비싼 핫플레이스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올리며 아무렇지 않게 과시적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사람들의 관심은 매우 중독적이어서 SNS에 꾸며진 나이 허영에 점점 더 매달리게 되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찰나의 모습들을 보며 우울과 박탈감, 질투를 느끼기도 하며 자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심받고 추앙받길 원하게 됩니다. 그런 심리가 강하게 지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나도 따라서 같이 사는 이른바 디토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 남들이 사면 자신도 따라 사는 현상이 더 짙게 나타나는 편이죠. 때문에 일반인들도 유명인들을 따라서 구매한 제품을 SNS에 자랑하면서 사회적으로 연쇄구매를 일으킵니다. 이런 특성을 일찍이 파악한 명품회사들은 스타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며 많은 사람들의 구매욕을 상승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소비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가격을 비합리적으로 올린다면 소비자들은 무관심이 재찍을 휘두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SNS에서 보이는 명품을 따라 구매하기보다는 자신이 경제력과 가치관에 맞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가치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